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업 공개 IPO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그 첫 시간이 뭐였습니까? 주식회사가 무엇인가 에서 를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 기업 공개를 왜 하냐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을 팔려는 그 기업 공개 단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자 참 감격스럽네요. 자 그럼 기업 공개가 IPO 영어로 이니셜이니까 이거 처음 대중에게 뭔가 보여준다. 오퍼한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 기업이 주식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려고 즉 상장하려고 기업의 재무정보 등을 시장에 공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을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정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장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장의 요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뭐 매출이 얼마 순이익은 몇 퍼센트 뭐 그런 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상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공개는 실질적으로 보면 외부의 소액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사실 기업 공개 전에도 어떤 기업의 그 주식들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코스피 코스닥 시장 주식시장이 아니라 장외 시장이라 그래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 장외 시장의 단점은 이게 몇몇 자본들이 서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되는 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좀 괴리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이 의의가 사실 가장 큰 거예요. 기업 공개에서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 공개가 돼서 상장까지 이르게 되냐면 처음에 대표 주간회사라고 해서 무슨 증권회사 있죠. 증권회사에서 이 회사를 주식하기 위해서 증권 인수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상장하기 모든 실무적인 과정을 다 거칩니다. 복잡해요. 되게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어 상장하려면 기업 공개하려면 무슨 증권사가 끼어들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는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되죠. 그러면 이제 상장 증권거래에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면은 이제 공개 모집주 공모주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보통은 새 주식을 더 찍어요. 신주 새 주식을 더 찍어 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해요. 그 회사에. 그래서 공모주를 발행하면 요거를 청약을 통해서 상장 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언제 상장 될 건데 얼마의 가격으로 요 공모가 우리 기억나시죠? 공모가가 있으니 자 여기에서 살려는 사람 미리 와서 사. 그러면 이제 다수의 주주들이 와서 청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약에서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복잡한 걸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요게 뼈대입니다. 요게 요게 뼈대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석이란 애가 처음에 주식회사 너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때 500원짜리 10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 원석이가 지금 100% 지분 가지고 있고 요 주식회사 너무들의 자본도 처음에 5천원일 거예요. 요 주식수 곱하기 요 주식 가격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려고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공모주 신주를 신주를 40주를 더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주관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좀 오래 지났는데 예전에 한 주에 5천원이었는데 얼마 정도에 공모하면 되겠어? 라고 했더니 2천원 공모가 2천원이 적절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주에 2천원으로 이제 요거를 공모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걸 청약해서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주식회사 너무들의 그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발행했던 10주와 그 다음에 공모할 때 40주 합치면 총 50주죠. 그래서 50주에 주식을 갖게 되고 이제 요거 한 주에 500원이 아니라 2천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 주식회사 너무들의 자본이 5천원에서 얼마로 늘어나요? 아까 500 곱하기 10이니까 5천원이었는데 이제 2천원 곱하기 50이니까 10만원으로 늘어났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기업공개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본이. 그 다음에 원석이가 근데 봐봐요. 원석이는 얘가 10주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10주를 갖고 있으면 아까 이 상태에서는 100%의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공모를 통해서 원석이는 이제 얼마밖에 안 가고 있는지 이제 20% 50주 중에 10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20% 지분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여기에서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모두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여러 사람이 여기에 있는 소유주가 돼서 경영권을 나눠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공개를 통해서요. 이 주식회사 너무가 원래 자본이 5천원이었는데 그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기업공개를 해가지고 10만원으로 주식회사의 자금이 확보됐죠. 그죠? 자금이 확보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기업공개를 해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치가 얼마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잘 만나기도 힘든데 이제 황금성, 황금성까지 갖추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려면 편하게 아무 때나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용이해진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인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상장.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무슨 회사 얘기할 때 야 거기 상장회사야? 그러니까 상장회사야 그럼 어이 그래? 어 끝내주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장회사가 되면 기업할 때 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소유권이 일반 투자자에게 분산이 돼서 전문 CEO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도 사실 이건데 아까 원석이가 100% 갖고 있었지만 기업 공개하면서 주식이 더 줄어들어 버렸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분산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상장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키운 회사인데 이걸 상장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영권도 축소가 되고 이거 힘들게 판 걸 남한테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장을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주 탄탄한 회사인데도 상장을 일부러 안 하는 회사도 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 공개 시에 기업의 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는 뭐 기존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점도 있겠죠. 기업 공개를 할 때 그 재무정보라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 공개가 사실 상장 그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건데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업 공개하고 상장하고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 기업 공개는 상장하기 전에 상장 어떻게 보면 상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상장 전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고 상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파는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 그래요. 리스팅이라 그럽니다. 상장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IPO를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주식시장에 올라갔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